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독일의 킬세계경제연구소가 미국의 우크라나 전비통계를 내놨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모두 466억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한 금액 434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10년동안 900억 달러를 쓴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오만함에 돈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달러는 얼마든지 찍어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와 만나 금전지원을 약속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료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료와 만나 로우전쟁에서 중재역을 자처한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기시다는 일본이나 폴란드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라면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폴란드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단결해 강한 배러 제재를 유지하고 우크라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는 그러면서 KF에 대한 다극적인 지원과 일본 폴란드 간 경제 투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최고의 친일국가입니다. 요즘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좀 판다고 해서 폴란드를 형제국관이 모니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폴란드의 형제국입니다. 일본은 폴란드의 건국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역사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부 피우스키 원수가 러시아와 싸우는 과정에서 군 자금을 조달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과거 유럽에서 러시아와 앙수기였던 나라들은 다 일본과 인연이 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의 즈음에 영국은 열화우라늄탄을 전차와 함께 KF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분진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열화우라늄탄을 더티밤으로 간주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극동지역에서 노후환전차 T-55를 열차 실어 어디론과 운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서구 미더들은 러시아가 장비난에 T-55같은 골동품까지 동원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점은 우크라나도 슬로베니아로부터 T-55개량형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크라나는 T-55를 최전전에 투입하지만 러시아는 차주포 대형으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T-55는 1948년에 처음 선보인 굉장히 오래된 전차입니다. 주포도 요즘 쓰지 않는 100mm입니다. 전차와 포탄을 이기 위해 모두 소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어차피 버릴 물건을 화력지원용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골동품을 쓰는 것은 우크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해체비용도 제법 듭니다. 버리는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쓰는게 비용이 절약됩니다. 우크라나군은 2차 대전자 사용했던 항공기 투하, 대전자 폭탄을 무인기에 달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사한 우크라나군 가족이 억울한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KF당국이 군인사망 통보를 하면서 사연을 심장마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장마비를 사연으로 적시하면 전사가 아닌게 됩니다. 당연히 보상금 같은 것은 안줘도 되고 병력손실로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 용병들이 바므드 지역 정교에서 훔친 이권과 십자가들을 암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가 15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